이동래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 촉 가이드 mc장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장원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도 드릴까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늘 35조 원 추경을 논의하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만큼 다급하다는 이야기고 말로만 후보들이 자영업자 돕겠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선수를 쳤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냐 이걸 알려주면서 이렇게 제안한 건데 일단 정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환영을 했어요. 다른 정당은 아직 대답이 없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좀 깝깝해질 수도 있겠다. 물론 본인들이 던진 35조 원이잖아요. 그렇죠.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재명이 좋다. 하자. 다 모여서 논의하자. 이렇게 되면 공이 이재명한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당의 특성상 누가 먼저 의제를 던지면 의심부터 합니다. 저렇게 진심일까? 뒤에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오케이 하면 거기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관성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래 하자.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고 안 하자고 하니. 그러면 35조 원 얘기는 왜 했냐. 그럼 정말 이야기만 던진 거네? 이럴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모여서 모두 대선 후보와 정당이 35조 원으로 합의를 하면 정부가 거절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다 이야기가 돼서 정말 추경을 해서 돈을 푼다면 받는 분들은 윤석열이 풀어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정부가 푼 거고 돈을. 그렇게 되면 여당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 저런 의미로 특히 윤석열 후보는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안 받기도 못하고 받기도 못하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은 본인들은 전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충정에 의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특히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던졌다고 하겠습니다만 전략적으로는 나쁜 건 아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 주장은 차기 정부 예산을 좀 끌어땡겨서 쓰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만약에 후보들끼리 합의가 된다면 현실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까? 그럼요. 거기다가 이 35조 원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의힘에서 먼저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기도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추가 세수가 60조가 더 거쳤기 때문에 35조, 또 다음 미래 권력, 여야가 합의 이렇게 했는데 정부가 끝까지 반대한다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아무래도 양자TV 토론에 대한 반발을 좀 의식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초당으로 협의해야 된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2주 연장, 2주 연장, 3주 연장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설 대목 밑에 지금 자영업자들은 부글부글 끓는 상태인데 그 자영업자들의 부글부글 화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모든 정당, 또 모든 대선 후보가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자.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직 안철수 후보도 반응이 없거든요. 안철수 후보 전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아직 반응이 없으니까 먼저 치고 나오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양자토론에 있어서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가처분 신청됐지 않습니까? 인용되기 힘듭니다. 인용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인들은 소외받는 거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오늘 갤럽 조사에서는 지난번보다 더 잘 나왔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토론에서 소외되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재명의 제안에 윤석열 후보보다 먼저 받아버리는 거. 그러면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설 전에 안철수 후보도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합당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좀 크게 불거지게끔 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오늘 제차 단일화는 없다. 끝까지 간다. 이렇게 했는데 만일 단일화가 생각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만나야 됩니다. 국민의힘 쪽과 만나서. 지금 명절 지나면 이제 30일 조금 더 남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단일화는 시간이. 그래서 왜냐하면 뭐 룰 미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룰 미팅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단일화 생각이 양쪽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만나야 된다. 일단 결과를 떠나서 한 번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듣긴 합니다. 아무래도 설 전에 그런 식으로 이목 끌기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지금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면 국민의힘에서도 만나는 거에 주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명절 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단일화의 여론의 압박이라는가 이런 게 없을 수 있는데 또 최악의 경우 사자 대결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계속해서 두 자릿수 10% 중반대를 안철수 후보가 유지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질 거니까 그럴 때는 카드를 여러 장 쥐고 있는 것도 좋으니까 물밑 접촉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만남 이후 어제 윤 후보 측은 구태정치로 홍 의원은 방자하다로 맞붙었습니다. 결국 오늘 홍준표 의원이 윤핵관을 겨냥해서 가증스럽다면서 사실상 선대본 합류를 거부한 듯 보이는데요.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사실은 명분으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비리 선언해라. 아픈 건 없다고 이런 명분을 던졌는데 거기에 윤 후보가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면서 홍준표 후보 선대본 불발이다 할 수는 없으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했던 공천 문제를 끄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여의도에서 정치하신 분들은 다들 이 건 가지고 고개를 갸뚱거리는데.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을 약간 어긋나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렇죠. 이거는 밖으로 흘러나오면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루가 지나고 그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하루가 현장에서는 그렇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다음날 약간 이야기가 다르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글쎄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녹취록 발언. 그것도 사실은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게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 정치를 글쎄요. 요즘 좀 이상하게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나온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비공개로 대화한 건데. 어쨌든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윤해권이 버티렸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로서는 자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공천을, 지분을 요구하는 사람. 이렇게 나쁜 구태정치 이렇게 찍혀버렸으니까. 그리고 선대본도 합률 못하는 거니까. 자기 나름으로서는 자기 스피커인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김종인 전 총괄본부장이 오늘도 라디오에 나와서 원팀이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다. 그 얘기는 홍준표 의원과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과의 개인적 사이가 나쁜 것도 있지만 원팀에 끌려가게 되면 크게 선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한테 윤석열이 기대했던 거는 2030 젊은 표였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합류 안 하고도 2030 남성표가 전부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구태우와 홍준표 의원으로 함께 갈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윤해가들이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다음 공천의 핵심 자리라고 하는 종로와 대구를 준다?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흘렸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 홍준표 의원의 진심이 뭐였을까 만날 때. 개인적으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처가 비리 엄단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또 공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전혀 약간 상반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의원 본인은 공천이 있는 건 그냥 추천한 거다. 마지막에 살짝 그냥 누구나 하는 추천이다. 라고 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본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에 자기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대구 추천한 사람은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을 자기가 추천한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자리가 선대번호로 직접 들어와서 할 땅을 주십시오. 요청하고 그게 응낙 자리였는데. 이걸 꺼냈으니까는 누가 봐도 자기 개판 사람 심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죠. 또 종로포궐선거에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막으려는 심산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홍준표 의원의 합류는 물 건너갔을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여지가 좀 남아있을까요? 지지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구태호 함께 안 가도 되고요.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함께 갈 생각을 또 해야 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또 생각나는 게 이준석 대표와도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갈등을 일으키다가도 또 극적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하고도 극적 화해할 때 두 번 다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울산 해동 때도 지지율이 떨어졌죠. 그래서 만났고. 두 번째 국회에서 포옹할 때도 지지율이 엄청 떨어져서 끌어안았잖아요. 지지율이 계속 높게 유지됐으면 윤석열 후보 스타일상 울산 해동도 없었고 국회에서 끌어안는 일도 없었어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혹시 설 앞두고 지지율 여부를 좀 떠나서 설 민심, 설 밥상 민심 좀 잡으려고 설 전에 좀 이렇게 극적 화해를 하는 모습 이렇게 연출되지는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준표 의원이 온다고 해서 지지율이 2%, 3% 갑자기 뛸 수 있을까요? 사람 몇 명 온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뭔가 포옹의 정치, 포용의 정치를 좀 윤석열 후보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미지 전환을 좀 깨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왜 나오냐면 이준석 대표하고 두 번 결배 후에 두 번 포옹을 했기 때문에 손잡았기 때문에 음모론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적 화해의 장면을 연출해서 지지율 띄우기. 저희도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일부러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대통령 선거 두 달 앞두고 내 지지율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극적으로 포옹하면 지지율이 다시 그거보다 더 치고 올라갈 거야. 누가 그런 모험을 합니까? 그건 도박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원팀에 균열이 살짝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의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정청래 의원의 탈당에 대해 당내에서 주장이 여러 가지로 좀 엇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의 탈당은 없을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론이라고 하는 거, 특히 민주당 지지층 여론이 그전하고 좀 달라진 게 그전에는 관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교계를 송토하는 걸 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계 내에서도 대부분의 승려가 반대하는데 자승선임을 비롯해서 강경론자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해서 불교계에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김영배 최고위원이랑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승려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봉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는 좀 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의원이 전국 승려대회를 찾아 사과문을 발표한 예정이었는데 출입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송영길 대표만 행사장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송영길 대표도 사실 단상이 올라가기로 돼 있었는데 또다시 승려대를 반발로 오르지 못했거든요. 이런 모양새만 보면 더욱더 좀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봉이 김선달 발언은 너무 심했다고 봐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당연히 발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하고 사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료가 이 문제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가 기회를 포착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화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당사자가 여러 차례 사과했고 당대표도 두 차례 사과했고 대통령 후보도 두 차례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180명 국회의원 중에 지역구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지역구 사찰에 가서 사과했고 그것도 모자라고 해서 정세균 총리가 한 20여 명 국회의원 데리고 조계사 가서 사죄에 180여 명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립공원 통행용 문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쫓아내라. 아니면 대통령 사과해라.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안에 비해 반발이 좀 크다. 그래서 민심도 조금씩 불교계를 바라보는 민심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교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승선임이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자승의 핵심 측근이 윤석열 후보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 국민의힘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모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불교계가 선거 앞두고 더 나가게 되면 이거 정치에 개입하려나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에서 화합하는 게 여러 국민들을 보기에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친문성향 시민단체들이 전국 승려대회에 앞서서 맞불 집회를 하기도 했는데 조교조의 대선 개입에 항의하는 집회였습니다. 이걸 두고 또 불교계를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뭐 위력시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를 가만히나 보는 거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치권과 불교계에 맡겨두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국정감사상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어쨌든 정치적 이야기를 워딩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후보의 주말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메타버스 타고 서울, 경기 지역 찾고요. 설 명절 앞두고 수도권 민심 잡기 위한 행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 민심이. 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서울 민심이 민주당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용 사태를 겪고 이재명 후보의 개인 기록을 돌파해가지고 12월 달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 이기는 조사가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 1월 7일을 기점으로 다시 그게 빠져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지고 있거든요. 지고 있고 웬만하면 회복이 안 된다. 그런데 민주당의 승리 공식이 있는데 호남에서 압승, 지역으로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압승하고 충청에서의 신승. 그리고 경상도에서 경상도 출신 후보가 나와서 국민의힘의 표를 좀 뺏어오는 거. 그리고 서울 승리였습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 항상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 중에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이 김대중 서울 불폐란 말 이후로 대부분의 선거에서 서울에 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거의 모든 지역구에 승리했고 지방선거에서는 서초구 총장 빼고는 다 이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뒤지고 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완전한 민심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경기, 인천 민심은 내가 잡고 있다고 판단할 텐데 서울에서 비슷하게 나오면 모를까. 서울에서 진다면 대통령 선거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집중적으로, 특히 서울에 집중적으로 해서 아마 메타포스를 돌릴 겁니다. 왜냐하면 메타포스가 지역으로 가면 어쨌든 그 지역은 지지율이 소폭이라도 상승했거든요. 그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메타포스, 서울, 경기 집중적으로 돌리는 거 그렇게 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정책을 민심을 좀 달래줄 방식은 없을까요?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 내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정책이란 것은 5년 뒤, 10년 뒤 일어날 일이잖아요. 지금 공급 정책 다양하고 내일은 오는데 공급이라고 지금 공급합니다 하면 내일 아파트가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정책이니까 바로 곁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정책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대출 이런 부분인데 그 대출을 또 쉽게 풀어줄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은 분, 우리나라 가격 부채가 폭발 직전이기 때문에 그거 대출 풀어줬다고 연쇄 도산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충청 지역 찾습니다. 충청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청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나온 MBS 조사를 보면 충청 지역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게 나왔는데 본인은 이제 본인의 고향은 아니지만 본인의 아버지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충청의 아들을 강조하면서 충청 민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겠죠.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을 이긴 사람이 다 이겼으니까 민심에 바로 미터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청 민심을 한번 잡아오겠다. 그러니까 표수가 충청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청 민심에 좀 구애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아내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그걸 또 이용해서 메타버스를 충청을 돌리고 했었는데 충청도 민심은 지금 도시 쪽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 다만 농촌 지역은 윤석열 국민의힘으로 기울였다. 이런 장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쪽 편을 그렇게 크게 손을 들어주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충청은. 충청 대막농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 이야기를 정진석 의원이 꺼냈죠. 그런데 명확하게 윤석열 후보를 충청도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은 채 충청 민심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촉가이드 MC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